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대1 면담까지 단행하는 그야말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2.42%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크게 올랐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점검 이후 인수합병 시장에는 부동산 PF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겠죠. 그 이후에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개수가 적은 게 아니고 한 8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이 없지 않죠. 문제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는 만큼 매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상인 저축은행을 비롯해 HB, 에키온, 한화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입장에서 저축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에 좋은 포트폴리오로 꼽히지만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개선을 위해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만큼 올해는 저축은행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한국경제TV 장 Jah 한국경제TV 장 Register 한국 경제 fire 한국경제TV 장소 한국경제TV 장 Audio